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을 강력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바로 꾸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을 터치하면 점 3개가 나오죠? 이제는 아시죠?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 기능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본어까지는 정확한데 중국어는 약간 오역이 있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이 4개국어를 활용해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요. 오늘 주제는요. 정말 이 동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절대로 배우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단언합니다. 어딘가에 골프를 배우러 갔는데, 아니면 어딘가에 채널에 갔는데 어딘가에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이 동작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절대로 그분한테 거기서는 레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아셨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병욱이가 또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주제는요. 제가 10년 동안 레슨을 해왔던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제가 예전에 포뮬러 세븐이라는 공식으로 치는 골프에서도 아주 강조했던 내용인데 바로 L2L입니다. L2L L2L은 이렇게 L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L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L을 한다고 해서 L이라고 합니다. L에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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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입니다. 그러면 이병욱이는 옥스윙을 담당하는데 이 스윙이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위로 올라가나요? 옆으로 가나요? 위로 올라가나요? 옆으로 가나요? 위로 올라가면 위로 꺾이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손은 왼손입니다. 그러니까 코킹이 만들어집니다. 오른손은 그냥 끌려갑니다. 그런데 옆으로 가면 정말 뒤로 수평적인 움직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그 손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힌징 이렇게 꺾이죠. 다시 수평일 땐 힌징, 수직일 땐 코킹 이렇게 됩니다. 엘, 엘, 엘. 이 동작은 오늘 이 영상을 10번만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고요. 제가 궁금해하는 걸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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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L2L은 골프 스윙을 다이아몬드로 가정했을 때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컨벤셔널 스윙이 될 수도 있고 옥스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스윙이 될 수가 있습니다. L2L은 저희에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스트라이킹이 되는 분들, 힘이 무지하게 좋은 분들에게는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모든 분들에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L2L입니다. 그런데 힘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힘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오네 하는 분들은 바로 L2L을 가는데 프로들이 우리 여자 선수들 특히 보면 여기서 툭 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공이 찰지게 맞아서 날아갈까? 그리고 체격도 남자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봐도 몸무게도 한 20킬로는 내가 더 많이 나가겠고 그런데 내가 왜 거리도 덜 나가고 그러지? 그것은 L2L의 답이 있어요. L2L의 답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드라이버를 가져와 볼게요. 드라이버로 이렇게 와서 가끔 쇼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전광석화 스윙 이런 식으로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작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무지하게 큰 동작을 했나요? 지금 보면 230정도 찍히잖아요. 더 살살 쳐볼게요. 그러면 210정도 나가겠네요. 이런 거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병옥이는 쇠는 스윙도 세게 안 하는데 왜 저렇게 공이 날아가지? 왜 저렇게 날아가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세게 치지는 않아도 빠르게는 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L, L, L에서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L2L에 대한 레슨을 가끔 보니까 요즘 몇몇 프로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넘게 L2L을 얼마나 떠들고 다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L2L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에너지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에요. 여러분들은 L 해놓고 이렇게 쥐어박으면 이건 L2L이 아니에요. 이것은 좌측이라는 거에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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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여기서 L2L을 할 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에너지가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 줄 아세요? 백스윙 구간의 LL에서 팔로우스 구간으로 교차되는 이 교차 그 순간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어디서 교차되는지 잘 보세요. 백스윙을 할 때는 우측이 지금 힘을 쓰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 쪽에서 이렇게 교차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는 실제로 다운스윙이 더 중요하죠. 왼 허벅지에서 교차가 이루어져요. 또 왼 허벅지에서 교차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면 몸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른 허벅지 쪽에서 풀면 오른 허벅지 쪽에서 풀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왼쪽 허벅지에서 하면 왼쪽 허벅지에서 하면 왼쪽 허벅지에서 하면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요. 이렇게 둘 이렇게 그래서 왼쪽 허벅지에서 교차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제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 볼게요. 왜 공이 안 날아갔나요? 저는 진짜 세게 휘둘렀는데 세게 팍 교차했는데 왜 공이 안 날아갔나요? 아니 제가 교차하는 구간에 공이 없었잖아요. 저는 공 안 칠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가 교차하면서 지나가는 구간에 공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저는 그냥 오로지 오른쪽 L과 왼쪽 L을 교차만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교차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 게 아니에요. 공이 저한테 짜증을 내죠. 지금 8번 아이언이에요. 8번 아이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언 칠 때는 약간 야드로 이해해 주십시오. 164야드 정도 된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150m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짜증을 내죠. 왜 나를 치고 그래? 그러니까 왜 네가 L2L 하고 있는데 거기 있어? 왜 거기서 어슬렁거리다가 괜히 160이나 날라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인 거예요. 내가 너 치려고 했는데 너 거기 있었구나.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상태에 있고 딱 놓은 상태에서 그냥 L.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저는 공도 안 봤어요. 약간 머리가 들리니까 이제 높이는 들렸겠지만 저는 공을 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는 공 있는 위치에서 어드레스는 하긴 했지만 이 상태에서 맞춰놓고 딱 고개만 드는 거죠. 그럼 나는 내가 할 일은 L. 그냥 L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공을 안 보고도 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할 것만 하면 공이 맞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을 칠 때 뭐 부담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공은 있지만 이걸 후려 갈기까? 어떻게 때릴까?가 아니라 그냥 손목을 젖혀 놓고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힘이 엄청나게 터져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잡고 이렇게 쳐요. 그럼 천하의 몸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이은결 씨인가요? 마술사가 마술의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딱 있으면 이 공을 어떻게 치지? 그게 아니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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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죠. 이병옥이 힌징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코킹으로 방향을 전환했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직 운동을 관장하는 것은 코킹이고 수평 운동을 관장하는 것은 힌징이라고 지금 손 모양이 달라지죠? 이때는 오른손을 잘 보셔야 되고 뒤로 젖혀지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는 어때요? 안 젖혀지죠? 이건 완전히 젖힌 거지만 이때는 왼손등이 이렇게 둥그러지지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꺾이죠? 위로 올라갈 때는 코킹. 코킹은 백스윙을 관장하는 친구. 뒤로 가는 것은 수평 운동, 힌징. 힌징은 다운스윙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L, L, L은 코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 있으면 L, L이 서 있으니까 코킹, L, L. 하지만 모든 클럽이 서서 쳐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라이각에 누워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코킹보다 힌징이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45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 있으면 코킹 존이고 45도보다 밑에 있으면 힌징 존일 거예요. 만약에 45도가 있으면 이 정도 가면 코킹과 힌징이 거의 같이 쓰이고 있다고 무방하겠죠. 그래서 코킹을 해야 됩니까? 힌징을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옥스윙은 어때요? 여기에서 바로 이 각도가 싫으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아예 힌징 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힌징, L, L 해볼까요? 낮게 해서 힌징, L. 이런 식으로 가요. 코킹보다 공은 덜 뜰 수 있지만 날아가는 힘은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거리 내고 싶으시고 돈 세이브 하고 싶으시고 시간 세이브 하고 싶으시잖아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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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L2L이 이런 거라는 걸 알려드렸는데 L2L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챈다는 주제로 하게 될 텐데 제가 예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다 이제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걸 또 받아들이고 그러고 계신데 늘 제가 기억에 다시 리마인드 시킬 수 있게끔 그러한 주제를 끄집어와서 여러분께 계속 해 드릴 테니까 그냥 그날그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요러한 내용이 나왔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L2L은 판도라급이에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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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코킹은 수직 운동, 힌징은 수평 운동을 관장한다. 재밌는 내용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바로 빠방 눌러주시고 주변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